기절을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한 번 너와 사랑에 빠지게 우리는 이 전이션 널 가득해 주고 싶어 My only rhythm with you 널 날 맘에 길러 내 삶을 원해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날 붙였어 순간 I'm not a tear with you 순간 I'm not a tear with you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저거 내가 하려던 참 넌 자고 바보 무게가 조심스러워 내 미모가 또 미치는데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일단 저희가 태국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내 미모가 또 더 필요해 태국 팬 여러분들은 역시 태국 엑소에 여러분들은 언제 와도 항상 이렇게 열광적으로 저희를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합니다 호박 다음에 사랑해요 문이 들리는 후 네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오랜만에 태국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대를 선보이는데 복랑 미모에 만난 인사능력으로 형태검을 위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될 굉장히 많아요 그쵸? 복랑 드림을 많이 네, 맞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란 티셔츠를 입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네. 여러분들! 다 제 이사경이네요. 다 제 이사경이네요. 다 제 이사경입니다.